저 보험왕이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가입하는 내 가장 중요한 보험금 청구가 가장 깔끔한 23년도 최신판 치아보험 베스트3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험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감사감사합니다.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5년 전부터 저 보험왕이 영상에 저 보험왕 직접 7개 치아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임플란트 3개에서 실제로 2400만원 보험금을 받았다는 영상 정말 많이 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험왕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작정하고 치아보험 중복해서 가입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줘 라는 얘기를 저에게 정말 많이 일단 연락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 보험왕이 7년 8년 전에는 치아보험 개수나 보험금 청구 혹은 중복해서 일단은 5개에서 6개 등 7개 등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중복 가입을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2, 3년 전부터는 임플란트죠. 보철치료는 440만원까지만 한도를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보존치료는 무제한으로 아직까지는 한도를 정하지 않았지만 웬일이야. 2년 전부터 보철치료죠.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브릿지, 틸리 이런 보철치료는 어깨 한도가 250만원까지 막아놨고요. 어깨 한도 250만원까지 막아놨다는 건 뭐냐면 한 사람당, 한 주민번호당 생명, 손해보험 많이 가입을 해도 250만원까지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존치료는 영구치든 유치든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 중에 대표적으로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글래스는 아미노머 아니면 그 외에도 복합 레진 등이 있는데요. 크라운 같은 경우는 보존치료의 가입금액의 1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인네이나 온네이 같은 경우는 특히 가입금액의 80%나 50% 밖에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마다 보존치료 100% 인네이, 온네이도 보장을 받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의 모든 거 A서부터 Z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 보호망이 영상 컨텐츠를 3,400개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 1,000개 이상은 치아보험 컨텐츠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조사가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치과에 가서 원장님이랑 어떻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해야 원활하게 통장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 노하우에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팔린다는 건 보장 내용, 그 다음에 가성비 대비 좋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치아보험은 생명, 손해보험,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거의 다 판매가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험금 청구할 때 원활하게, 수월하게 잘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1년 이후에 보철치로 보상을 받는 회사들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M사, K사. 하지만 M사 같은 경우는 1년 이후에 무제한,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지만 하지만 보험금 청구 시에 정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정말 드럽게, 정말 치사하게 보험금이 안 나오고 100% 손사,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상품 내용이나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할지라도 조사가 나가서 5년치 기록을 싹 다 뒤집어서 보험금을 안 주려는 회사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저 보험학 23년도 하반기 때 보험 청구 잘했을 때 보험금이 원활하게 지급이 되고 보장한도가 높은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베스트3 회사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빠밤, 바로 K사예요. 자, 생명보험의 K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치아보험 1개나 2개나 3개나 보철치로 200이든 300이든 400이든 관심이 없습니다. 이 K사 같은 경우는 보철치로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1년 이후에 또 보철치로가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죠. 보험금 청구 시에도 원활하게 보험금이 잘 지급이 된다는 거 보존치료는 20만원, 역시 보존치료도 어깨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저 보험학이 3위로 랭크해 보았습니다. 자, 2위로는 빠밤, 바로 S생명이에요. S생명 같은 경우는 치아보험이 간편 보험과 표준형 보험이 있는데요. 간편 보험은 1년 이내만 보존치료, 보철치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5년 이내에 타사처럼 잇몸질환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 잇몸수술, 치조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하는데 원활하다는 겁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에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타사에 대비해서 보험금 지급이 빠른 속도로 지급이 되고요. 보철치료는 어깨 누적 300만 원까지 그리고 보존치료 같은 경우는 어깨 누적을 아예 안 보고요. 보존치료는 4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치아보험, 가성비, 보장, 그리고 보험금 청구했을 때 수월하게 잘 나오는 이 세 가지 조합이 완벽한 회사는 바로, 뚜둥, 바로 L4생명 치아보험이에요. L4생명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최초의 치아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꾸준하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보철치료 1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생명 손해보험 어깨 누적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보존치료는 역대 가장 높은 크라운 시에 5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크라운은 타사와 동일하게 1년 이후에 100% 그리고 1년 이전에는 50%만 보장이 되는데요. 일단은 프리미엄 플랜과 일반 식속형이 있는데요. 프리미엄 플랜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면 보존치료가 무제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2년 전에는 연간 3개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이 보존치료는 프리미엄 플랜은 2년 지나면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는 반면에 2년 미만 시에는 연간 3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갱신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10년 납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보험금 청구시에는 원활하게 깔끔하게 지급이 되는 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저 보호망도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5년 동안 수만 건 보험 가입을 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이라도 조사가 나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험금 지급이 정말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네보험은 요즘에 가입 금액도 작고 토네률이 높다 보니까 보험료도 비싸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시에 어떻게든 조사 나와서 고지사항을 샅샅이 뒤져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부지금, 강제 해지를 하려는 그런 낌새가 있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요즘에 지급이 잘 되는 생명보험 3개 회사에 대해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 가입, 중복 보장도 가능해요. 하지만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하셔야지 3위, 2위, 1위로 가입하시면 가입이 안 된다는 거 저 보호망 전문가를 통해서 꼭꼭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피해야 되는 치아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에 지사생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금 청구시에 조사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특히 조사가 나갔을 때는 5년치 건강보험공단의 열람에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는 꼼수가 많이 부린다는 겁니다. 자 타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브릿지한 부분 있으면 가입이 안 되던가 아니면 치과 치료형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건강보험처럼 고혈압, 당뇨, 입원, 수술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치아랑 밀접한 관계가 없는 고지사항을 해서 가입이 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치과 치료만 고지에서 가입이 되는 회사로 저 보호망을 추천해드리고 그런 몇 개 회사 피해서 가입을 꼭꼭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부당 사후 보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